와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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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아침 새우도 새우나 세상에 다육이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나 했더니 잎이 떨어지면 떠나고 어머 너무 신기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신기할까요 얘네들이 뭐 먹고 자랄까 싶어서 위에다 흙을 부었는데 이래도 되나 물도 줬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또 잎을 따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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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잎이 나오나 햇볕에 두고 기다려 볼게요 즐거운 토요일 아 토요일 아침은 더 바빠요 주말은 더 바빠요 어제는 나비만 그렸네요 어제는 나비만 그렸네요 아 토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? 병아리도 잘 놀고 되면 OME 3 점이 많고 아멘